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7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협박에 가까운 그리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던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 인사에 이어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집권 여당 이번 주 들어서 의원총회라든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정말 검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수사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10만 촛불로 검찰개혁을 외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상 촛불 집회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한번 되돌아 봐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이런 주문이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금 결국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니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면 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검찰개혁을 부르지고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조국스러운 지지자들이 지금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죠. 지금 조국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이죠. 뭔가 조국을 수사하고 조국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정말 수구세력 또는 적폐세력들의 조국 죽이기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지지자들 왜 이제 와서 검찰개혁을 외칩니까? 그동안 수많은 전정권 인사들을 잡아드리며 서슬퍼런 이러한 수사를 할 때는 왜 침묵하다가 이렇게 조국을 문 대통령 지시대로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라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충실하게 검찰의 직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검찰답게 제대로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지지자들이 외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조국을 수사하지마, 조국 괴롭히지마라는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또 문재인 대통령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말은 맞죠. 인권 존중해야 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나요? 문재인, 이런 발언을 언제 했었어야 되냐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검찰이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수갑을 채워서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때 이미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가 이루어질 때 왜 그때는 조용히 계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소명, 명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제대로 잘 이행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당부했던 그 내용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눈치 보지 말고 잘 수사하라. 네,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또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관행의 개혁, 인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죠.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왜 내가 지명한 법무부 장관의 자퇴까지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장시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다 뒤지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비판하는, 검찰이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데 매우 부적절하죠. 왜 조국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다 거짓임이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조국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만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는다. 굉장히 균형감을 잃은 것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검찰의 반응, 그리고 법조계의 반응, 그리고 야당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은 대검찰청을 통해서 한 문장의 짧은 입장 표명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검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발표 이후 관련 총장 주재회의나 의견 교류 등은 없었다. 그냥 혼자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다라고 하는데요.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야당이나 전정권 인사들 관련 수사였으면 저렇게 대통령이 나섰겠느냐. 또 대통령 역시 수사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제휘부 부속실 직원이나 서무, 행정담당 실무관들까지 보안각서를 쓸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 자체도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 피의자였다면 지금 같은 예우가 가당키나 하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죠. 지금 불공정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특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진작에 정경심 교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한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결국은 조 장관 수사를 살살 하라는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한 것 아닌가 싶다. 경찰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인 방해와 압력을 받는 수사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없죠. 집권 여당이 나서서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 니네 똑바로 해 아니면 우리가 검찰을 고발할 거야. 이런 식의 수사 방해에 가까운 협박성 메시지를 낸 적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행태는 미국 같았으면 사법 방해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중재로 다스려지는 이런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는 obstruction of justice 해서 사법에 대한 부적절한 방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재로 처벌되는 이러한 범죄 행위입니다. 2017년도에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사법 방해에 대한 이러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었던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법 방해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험한 일을 이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입시 부정 주가 조작 등 발염치한 범죄일 뿐인데 점점점 하면서 말을 흐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조국 씨 가족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말 아주 버라이어티한 이러한 범죄 행위들은 정말 발염치한 범죄죠. 세상에 누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이렇게 입시에 입시 부정을 저지릅니까? 누가 이렇게 논문, 병량 논문 1저자를 이렇게 도둑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이런 발염치범을 두둔하기 위해서 검찰을 아주 개혁에 반하는 반개혁 세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죠.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을 적으로 돌리고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하는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정치연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혹시나 하는 일말에 기대를 했지만 내용이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다. 이는 검찰에 대한 공개협박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조국만 있다. 막장이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이종철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만천하에 드러난 조국 일가의 비리에 이토록 극명하게 국민인식과 반대로 가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전화 압박, 강기정 정무수석의 검찰 압박, 이인영 원내대표의 촛불, 공격, 선동 등 법무부, 청와대, 여당의 삼박자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어서 국민들은 어안이 봉봉하고 배신과 절망과 분노가 뒤엉켜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지만 두 가지는 분명해졌다.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은 한 몸이다. 이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옮겨갔다. 이번 주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내내 검찰을 압박하는 이런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라,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 다 모여서 촛불을 들라라는 선동을 노골적으로 그것도 집권 여당 인사들이 나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글쎄요, 서초검찰청 앞에서 지방에서까지 상경해서 조국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조국 일가의 이러한 파렴치한 이러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글쎄요, 국민들이 한 30%는 된다고 하니까 참 이 사태가 개탄스럽죠. 공지영, 유시민을 비롯한 조국을 엄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사이비 진보의 히스테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조국의 민낯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난 것처럼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의 민낯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